아... 진짜 어렵다... 와... 미치겠네... 이거 한 번 더 죽으면 다음에 할 거예요. 시크릿 룸은 다음에 볼 거야. 무서워... 무서워서가 아니라... 무서워서가 아니라... 무서워... 무서워서가 아니라... 이제 이중도 하니까 이제 화가 난다... 아... 물론 무서워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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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아까 금앱인 것 같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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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하게... 시작부터 거미만 나면 재수가 없던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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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자 복도는 3번 이상 죽기 싫어요. 심장이 안 좋아서... 이거... 진짜 심장이 안 좋은 게임이네... 아... 이거... 내가 제일 처음에 했던 맵이랑 약간... 처음에 했던 맵이랑 약간... 비슷한데... 이거... 열쇠 얻으면 저기 바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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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쇠 또... 열쇠 또... 열쇠... 열쇠... 열쇠가 문제지 항상... 나이스... 열쇠 문제 아닙니다... 거울 좋기 때문에... 열쇠... 열쇠가 없어서 내가 영수 안 해준다... 아... 프레쉬... 프레쉬 쓰는거 솔직히 이거 좀 아닌거 같던데... 아무것도 없는데... 이런데로 오게 만드네... 이런데로 오게 만드네... 아... 아무것도 없는데... 아 케빈에 뭘 이걸 안 보고 그냥 갈 뻔했네 아 으 으 으 으 으 누가 방금 오른쪽에서 문 열었거든요. 도쿠니 친구 같은데, 이거. 잠깐 화장실 좀 갔다 와야겠어요. 도쿠니 친구 어제 어제 무슨 게임이더라? 와 그거 하다가 목 나갈뻔했어요 진짜로 너무 소리를 질러댔더만 목이 아파하고 놀랄 일이 너무 많았어 어제는 하루종일 소리만 질렀네요 어제는 진짜 저 자식이 아 이거 큰일났네 아 이거 큰일났네 한번 더 죽으면 끌거에요 저 말씀드렸습니다 한번 더 죽으면 그림자 복도는 여기서 끝을 내고 아 내일 또 도전해야겠죠 또 아 극혐이 느끼고 오 나 돌아갔나 저 거미녀석 진짜 여기 계속 맹두네 저 거미녀석 재단이죠 이거는 이거는 그냥 던지고 먹으라는 거잖아요 이거는 저 거미녀석 저 거미녀석 나 갈게 이쪽에 안 안 여기 구슬이기 때문에 죽고 갈게 좋아 저 거미녀석 비명 지를 뻔 와 바로 옆에서 도쿤이 도쿤이 하고 있냐 저 거미녀석 저 거미녀석 놀래라 정말 소리놈 없이 녹네 저거 여기도 클리어를 했고 8분대에 대해서 그거 하나 남았네 제가 느린 것도 있다마는 느린 것도 느린거지만 진짜 짜증나는게 근데 찾기가 힘들어요 솔직하게 솔직한 말로 찾기가 너무 힘든거 같아요 게임 어렵다 야구님은 안오시나 자 어제 그때 야구님 계실 때 맵이 두 가지라고 했는데 두 가지 이상한거 같아요 그냥 캐빈의 위치도 분명히 아까는 이 부분에 있었거든요 아까 전판에 없잖아요 맵이 맵도 바뀌는데 캐빈의 위치라던가 뭐 템의 위치처럼 그런 것도 진짜 주기적으로 바뀌는 것 같아요 진짜 이게 한 사람이 게임을 만들어가지고 하는 걸로 알고는 진짜 잘 만든나 어떻게 이렇게 잘 만들 수가 있지 좀 놀라워요 1.3 버전이었나? 그때부터 이 게임을 알고 해왔는데 쉿 삐들삐들 돌았네 이 게임을 알고 해왔는데 진짜 잘 만든나 이쪽으로 보는거죠 진짜 잘 만든나 타이밍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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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벽 뒤에 있나? 이거 어떻게 지나가는 거예요? 돌아서 만나요. 울면서 독콘이 독콘이 하고 있어요. 예? 예? 그럼 옆으로 지나면 죽잖아요. 이거 맞죠? 써야 되나? 아니? 아니 필요할 땐 없나? 감사합니다. 열쇠 나와서 봐준다. 열쇠 나와서 봐준다. 진짜. 아 저기. 구슬 쓰고 먹으라는 건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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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erce치지. 하지. 牧로 wonder. 쓰곱 먹고 쓰곱 먹고. 이렇게 하라고. 눈을 덮다. 열쇠를 낭비가 아니야, 저 Times. 날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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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고 먹고 쓰고 먹고 이렇게 하는거니 열쇠를 낭비가 아니죠 쉬잇 누가 봐도 저기 뛰어나오게 생겼고 야 열쇠진가 봐 간다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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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마음 편하네요 나이스 열쇠 쓰고 열쇠 도로 가져가는 열쇠를 가져가고 도로 주는 병을 주고 다시 약을 주네요 열쇠 오우 쉣 들어갔으면 죽을 뻔 했네 잠깐 한번 본거 같은데 아니면 아.. 그거 싶어.. 파란빛에 끌.. 이끌려.. 쉣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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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이다. 진짜... 아니 초창기 때 맞아. 이 게임 초창기 때는... 뭐지?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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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 거기까지 또 언제 가냐... 아 침반이 있으면 좀 쉽게 갈 것 같은데... 그 주변에 집이 있을 텐데... 아이씨... 아... 거짓말... 으... 음... 아까 일로 갔었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왜 어그로가 지금 끌렸냐. 이게 뭐야. 야구님 어서오세요. 야구님 반갑습니다. 야구님 되게 늦으셨네요. 야구님 기다리고 있어. 와 거미 지나가면은 이거 갈게요. 야구님. 야구님. 야구님 어제. 어제 안오셨었죠. 어제 장난 아니었는데 저. 소리지르고 난리가 났었거든요. 무서워갖고. 나가면 바로 죽는거 아니야 나. 왜 왜 다시 오지. 자 또 저게 말해봐. 자 또 저게 말해. 저게 말해. 또 저게 말해. 또 저게 말해. 데자뷔인가? 똑같은 길을 또 가는데 아 그래요? 우와 이제 일어나셨어요? 술 한참 걸치신거 아니에요? 진짜 목소리를 이렇게 내서 그렇지 목소리는 되게 극혐이예요 뭐야? 눈앞에 고국이 있네요 아 큰일났네 말만 하려면 쟤 못 부수고 가냐? 이거 다 모았어도 나 침반이 없어갖고 이거 어떻게 하냐? 나 침반이 없어갖고 이거 어떻게 하냐?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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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이대로 죽었으면 나 진짜 와 와 와 아 아휴 아휴 내 심장아 아니 나 침반 하나도 못 먹었냐 이 판은 아 와 아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아 그러니깐 잘하면 깰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내 잘 해야겠 죠 야구 님도 계셨었나? 저 이거 깨면 이제 마지막이거든요. 시크릴룸 보거든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런 것 따위에 놀라지 않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문 하나만. 가진 건 거울 하나. 유리. 구슬 하나. 문인데. 이거 큰일인게. 나 침반이 없어갖고. 큰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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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일이네. 이거 나침반이. 큰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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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오늘 소리 딱 한 번 질렀거든요 발전한 거죠 나 침반만 얻으면 되는데 아 이친구 계속 오는데 이리로 와 저 친구 얼굴 봐 뭐지? 두 명인가? 헐 헐 거미 두 마리였어요 거미 두 마리 와 이거 좋은 건가? 거미가 이렇게 둘이 겹쳐다니면은 나 침바 나 침바 나 침바 나 침바 아 이거 어쩔 수 없이 이리로 나가야겠네요 아 큰일 났네 나 침반이 없는데 이거 집을 어떻게 나가냐 나 침바 나 침바 나 침바 나 침바 나 침바 나 관세자 와 미쳤어 여기 와 이 친구 화났어 와 이거 끝나고 업로드할게요 그리고 느낌이 집으로 가는 방향 같은 곳을 찾았어요 여기에요 여기 여기죠 문제는 왼쪽이냐 오른쪽이냐인데 처음에 제가 이거 깼을 때 처음에 이거 제가 깼을 때 저쪽이었거든요 이쪽이었어요 저 이쪽 처음에 깼을 때 아무도 없기를 빌어야 되는데 아무도 없기를 빌어야 되는데 저쪽으로 깼을 때 저쪽으로 깼을 때 강암 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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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콘이 있는데? 아 나 도콘이 아 도콘이래 어떻게 집 가지? 값고 5 피하고 있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더 이상 통로가 없는데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꼬린 지점도 엄청나게 바뀌나봐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와, 얘 진짜 안간다. 와, 나침반 음력이... 쓸데없이 후레쉬가 있냐. 미치겠네. 아, 네블렛지. 와, 나침반 음력이... 와, 찾았다. 드디어. 와, 나침반 음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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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가 오는데 갑자기? 전화가 오는데 그럼 전화가 오는데 전화가 오는데 이거 진짜 손은 솔직히 이거 손 두개인데 양손으로 쓸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돼요 이거 캐비넷 아 여기구나 왠 아 왔네 도착했다 여기구나 양손인데 한 손은 불 붙이고 한 손은 다른 걸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돼요 진짜 잠깐만요 방향이 이쪽 방향인데 아 미치겠네 네 나침반 얻었어요 이제 깨기만 하면 되는데 10방향이 여긴데 10방향이 여긴데 일자 통로 왼쪽으로 가니까 그때 집이었으니까 지금 방향도 바뀌진 않았겠지 아 근데 거미 진짜 안가네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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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문 열면 딱 눈앞에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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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후 나이스 깼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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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늘로 이제 그림자 벅던 안녕이다 와아 와아 엠저복도 이제 안녕이네요 와아 진짜 힘들었다 진짜 힘들었다 진짜로 와아 힘들었다 진짜 힘들었어 어 이쪽에는 뭐 별다른 없네요 값새 야 너 세번 봐갖고 이제 정들겠다 정들어 어 너 세번이나 봤는데 이제 정들겠어 뭐야 아 아 옆에 통로가 있길래 가봤는데 뭐 없네 문이 안열리네 그리고 어우씨 문 열리는거에 놀랠뻔했네 아 정들겠다 어 정들겠어 너 세번이나 봤는데 어휴 헤이 헤이 아유 오케이 후아유 후아유 아 아 야 이걸로 끝이네요 감사합니다 야구님 감사합니다 근데 어차피 공포게임으로는 뭐냐 공포게임으로는 뭐 다른게임도 계속할거라서 와 깼네요 깼어요 아 아 아 아 아 보함 아